운빨은 점점 굵어지고 불빛이 꺾어불던 슬픈 걱정은 범은 한숨이었어 어허 눈발은 점점 굵어지고 잠시 후 주정차 단속에 주의하십시오 오늘 저녁에 눈이 많이 올 것 같은데 많이 오면 어떻게 되나 자세히 주문하자 지금 오늘 저녁에 오늘 저녁에 일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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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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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 지난 3년 생각 어허 어디요?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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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만 저희 영상에 나와요? 지금 암만 나오지 암만 오케이 사인은 안 좋기 때문에 안 찍어 어허 20년 잘생긴 학생들이 좀 나오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? 뭐가 두렵나 그렇게 여자들이 너무 막 사귀자 할까봐? 어허 여학생들이 어머 그 오빠 만나고 싶어 죽겠어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한번 잘 수 있겠어요? 깨비님이 하하하 진짜 느낌 되게 이상하네 응 악수 고마워 응 나중에 군대 가도 기치치사지마 응 아 우리 어리게 생겨 메시야 타는 시가 다 돼가네 또 없어? 또 없어? 고마워 전방에 과속방지턱입니다 뭐 숙소 높악 양폐 문 어머 프리 올라가봐야 머니가 있겠나 올라가봐야 고마워 조화 전반의 과속 방지턱입니다. 어허, 눈이 점점 더 많이 오네. 많이 와. 눈이 너무 많이 오면 안 되는데 이거. 우와. 드레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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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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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래서 뭐 차를 바꾸던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 물건을 새로 바꾸던 한가지 물건으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가지 뭐 택시 돈만 버는 데만 사용하는 것보다 유튜브 할 때도 활용을 하고 이런 차가 있나 지금 찾고 있는데 토레스 종류 중에 가소린 하고 LPG를 같이 쓰는 차가 나왔다 자 이래가지고 지금 어휴 손을 번쩍 도네 손 손 ppy 병원 손 타 코 손 손